안녕하세요. 이비옥골프학교 5K 스윙골프 아카데미 옥스윙몰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옥스윙몰이 오픈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성원이 있어서 아주 성원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상하다 옥스윙몰에 처음에 올라왔던 이 온오프 클럽들의 금액과 최근에 변동된 금액이 좀 다르다 좀 더 비싸졌네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밑에 이제 답글이 있어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렸냐면 최근에 사실은 저는 제가 리뷰를 해서 정말 느낌 없는 리뷰 없고 리뷰 없는 판매 없다라는 그런 모토로 옥스윙몰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저는 가장 저렴한 가격을 여러분들이 쓰게 하는 게 저는 목적이거든요. 사실 뭐 교습가이기도 하지만 약간의 사업가로도 약간 움직이고 있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오프 쪽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인터넷 가격은 권장하는 가격으로 좀 변동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왔습니다. 불공정한 경쟁이 된다라는 거죠. 서로 막 낮추기 시작하면 이 금액대가 깨지기 때문에 이 온라인 판매가는 회사에서 지정해주는 금액을 가급적 지켜주십시오라는 그런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금액보다도 더 높은 금액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저렴하게 이 온오프 클럽이 얼마나 좋아요. 다이와 G3도 있고 온오프도 있고 라보스펙도 있고 굉장히 양질의 그런 클럽들이 있는데 이러한 클럽을 저렴하게 사실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저희 멤버십을 가입을 하세요. 통합 멤버십을 가입을 하시면 그거 3만 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만 원이 넘는 클럽을 구입을 할 때 그 3만 원만 딱 내시면 훨씬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가입하신 후에 아니면 가입하는 방법을 모르면 여기 전화번호 나와 있죠. 지금 전화번호를 제가 처음부터 계속 달아놨는데 010-5241-4653 이게 저희 옥스윙몰에서 상담해드리는 전화예요. 물론 제가 직접 받을 경우도 있고 이제 조만간에는 직접 상담하시는 분이 전화를 받게 될 텐데 직접 주문을 하십시오. 직접 주문하실 때 통합 멤버십을 가입을 했다는 인증샷을 갖다가 캡쳐를 해서만 보내주시면 바로 말도 안 되는 금액에 여러분들은 구입을 하실 수 있어요. 가령 지금 FF247도 공동구매하고 있잖아요. 공동구매하고 있는 금액이 실질적으로는 190만 원에 판매가 되거든요. 카드 수수료가 붙으면 좀 올라가긴 하지만 그런데 이쪽에서는 아무래도 좀 더 높은 금액이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FF247도 사고 싶고 G3 플래티넘 드라이버도 사고 싶고 그 다음에 아이언도 사고 싶고 그런 경우에는 직접 전화를 해서 주문을 하시면 어떻게 구입을 하실 수 있는지 카드 구입이라든지 현금 구입이라든지 뭐 그런 걸 전부 다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하시게 되면 정말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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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 있으니까 직접 옥스윙몰을 운영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아니면 나는 그냥 네이버 스토어에서 네이버 엔페이를 이용해서 구입을 하겠다면 그 금액에 구입을 하셔도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제가 뭐 지금 리뷰를 했던 것 중에 이런 비거리 플렉스라든지 또는 비거리 로프라든지 이런 연습 도구는 크게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옥스윙몰에서 있는 그 아래 링크에다가 들어가서 그냥 구입을 하시면 그 금액이에요. 전화를 주셔도 그 금액이에요. 그럴 바에는 그냥 딱딱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구입을 하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골프 클럽 골프채와 관련된 건 여러분들이 그냥 나는 통합 멤버십 가입하기 싫고 그냥 귀찮아. 그러면 그냥 구입을 하시면 되고 통합 멤버십을 어떻게 가입을 하는지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영상마다 밑에 그 멤버십 가입 링크가 있으니까 거기 가입을 하시고 그러면 지금 모든 영상을 다 보실 수 있잖아요. 옥스윙4까지 그래서 그걸 보신 다음에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전화를 주시면 그 가입된 캡처한 것만 확인하게 되면 정말 매초 멤버십 가격으로 여러분에게 제공해드릴 수 있는 옵션이 있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하시는 게 좋다. 너무 시스템이 갖춰진 것 같지만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혜택이 안 돌아가는 부분이 있더라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제가 드릴 수 있는 초면버십 금액으로 올려놓고 팔고 싶지만 여러분들 또 상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켜야 되는 원칙이 있더라고요. 저는 장사를 안 해봐서 그런 걸 몰랐는데 그걸 지키기로 저도 따르기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어찌 보면 국내에서 가장 이 온오프클럽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제목을 달아놨는데 그렇게 이용해 보시고요. 각종 악세사리 같은 경우 그냥 옥스윙몰에서 클릭하시면 훨씬 더 편리하게 왜? 딱히 싸지도 않아. 악세사리는. 그렇게 해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제가 훨씬 더 좋은 제품들에 대해서 용품들에 대해서 발굴을 해서 여러분께 리뷰를 해드리고 이 정도는 꼭 써보면 좋겠다라고 제가 자랑도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영상 자주 만들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도 저 이비옥골프학교 그리고 옥스윙몰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비옥골프학교 OK스윙골프아카데미 옥스윙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